배지 챌린지 플로트 스피드 레벨 2! 난이도 별 3개 짜리입니다. 자, 이렇게 한 번 더 점프하는 그런 형태의 배지입니다. 잠깐만, 저거 저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? 오케이, 별거 아닌데요? 어잉? 여기 뭐가 있나? 없는 것 같은데, 별개? 여기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없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오케이! 자, 두번째! 으으! 죽었당! 자, 두번째 플라워콘을 먹다가 죽었습니다. 오케이! 이거는 자연스럽게 통과를 했고요. 또 죽었어!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삼각청유라가지고 꽤 어렵습니다. 자, 오케이! 오케이! 충오바! 오이고이고! 답 왔죠? 그럼 플라워코인! 여기서 달리고, 달려서 점프! 원더풀! 이렇게 하면 플라워코인 3개랑 원더시드 하나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! 땡큐! 와우! 와우! 감사합니다.